아 여기가 강화도야 날씨 진짜 좋다 오늘 공개도 좋고 독사진 하나씩 찍자 우리 진짜 이쁠 것 같아 어때? 나? 포즈 어때? 응 아 추우세요? 어디 가? 어디 가? 다리를 뺄수록 길게 나오는데 야 예쁘다 강화 혜연이는 그냥 뭐래도 예쁘다 저 오늘 미션 갖고 왔는데 미션이 뭐요? 뭐야 너 무슨 미션을 갖고 온 거야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화 군청에서 일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요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연말 대목이 사라져 많은 상인들이 지쳐 있어요 미스트롬 멤버들이 오셔서 상인분들에게 힘을 주셨으면 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오시는 김에 강화도에 좋은 명소들도 구경하시고 지쳐있는 상인들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얘기 듣기로는 순창에서 애들이 콘서트 했다고 그랬던데 걔네 그거 했던데 매콤 달콤인가 뭔가 상콤인가 그거 했던데 나 하나 보면서 살아온 당신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할까? 나 강시잖아 어머어머 강화야 어머 우리는 강화야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립한 한옥 형태의 성당 이름 한문으로 적혀있는 성당 처음 봐 들어가 볼까? 너무 작아 되게 아기자기하다 이 나무가 진짜 100년 된 것 같아 우리 청문도 막 위에 엄청 있다 이런 구조물의 성당은 난 본 적이 없다 진짜로 너무 신기하다 새해가 됐으니까 기도 좀 하세요 무슨 기도했는지 이따가 나가서 얘기해주기 우리 미스트롬 멤버들 다 더 잘 되고 코로나도 좀 괜찮아지길 기도를 했지 그래 태어나는 무슨 기도했죠? 되게 진지하게 하던데 저는요 저는 저기 2021년 전으로는 안 돌아가고 싶다고 안 돌아가고 싶다고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안 돌아가게 해주세요 안 돌아가게 해주세요 풍물 시장이다 야 여기가 풍물 시장인데 근데 일반 시장이랑 좀 다르다 진짜 깨끗하다 마트 같은데? 강화 토종 순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단하고 맛이 좋습니다 장 좀 봐도 되려나? 시금치 좀 주세요 양지의 시금치 플렉스 당근도 먹어보고 싶다 와 서비스 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아 또 오랜만에 시장 오니까 좋다 서비젓이 좋아 야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어떡해 난 이렇게 여기서 티가 나나봐 주부라는 게 순무김치 순무김치 1kg 하나만 주세요 저 이거 이거 하나만 하나만 주세요 난 진짜 리얼 장 보고 있어 야 굴 봐 굴 굴 굴 우와 이거 굴 얼마예요? 굴 하나만 주세요 역시 양지은 주부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 보세요? 화요일은 밤이 좋아 보세요? 화요일에 만나요도 보세요? 양지은이 밤이나 낮이나 보는데 밤이 밤이나 낮이나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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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로구나 사장님 저희 이따가 공연하는데 시간 대신 보러 오세요 어? 여기 근처예요 여기 근처 시간 대신 보러 오세요 그냥 하지마 노래 하나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질레꽃불깨지는 남정만의 고향 그리 있습니다 아 좋다!